Q. 369, 369인데 아니 그 있는데 그 369 말고 1 1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로? 숫자 1, 2, 4가 들어가면 작게 해야 돼 오케이 1, 2, 4 할게요 준비 시작 1, 2, 4, 1, 2, 4, 1, 2, 4, 1, 2, 4, 1, 2, 4 3 5 6 7 8 9 얘기 되는 거 아니야? 네 1, 1, 2, 2, 2 아, 두 번 맞히면 되구나 야, 왔다! 왜 이렇게 왔다! 야, 부르고 싶어다! 다시 가자, 다시 형, 다시 가자, 다시! 천년의 사랑? 아,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가자! 자, 여러분, 맞곡이니까 다 같이 해야 돼요 형, 이걸로 하는 거다, 이거 노래 아, 이게 노래가 나오는 거야? 어, 그래, 나 자 아, 그래요? representing 제목부터가 천년의 사랑 1,2, 3 천년의 사랑 제가 왜 이거였지, 근데 한숨! 라이트 점프해 이대로 너 보낼 수는 없다고 엄마 courage 푸안신 표정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너도 데려가네 진짜 잘해 근데 내 마지막 소원을 하늘이 끝내 모른척 젖어버린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 사랑으로 영원히 눈 가슴속에 타오를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가 했던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정연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잘한다 마지막을 아주 기깔나게 장식을 했어 너무해 너무해 와 근데 진짜 잘 불러 와 진짜 잘 불러 난 이미 답 나왔어 나도 오늘 MVP 이미 답 나왔어 나도 이미 나왔어 나도 나왔어 1, 2노래 MVP로 꺾겠다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 그래 1노를 뽑아 나를 위해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아 좋다 좋다 아싸 뭐 줘요 오 진짜 좋겠다 대박 익숙해 퍼피니도 안 쓰겠다 우와 재밌겠다 이거 뭐야 진짜 좋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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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보이네 재밌어 보이네 아 부러워 나 한 번 만져볼래 아 우와 둘째 날 일정 직접 잡은 생선으로 아침 먹기 어? 에? 낚시 간단 소리잖아요 아 나도 낚시 안 해 힘들어 나를 위에서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자 여러분들의 때문에를 한 번씩 들어보고 사랑했기부터 사랑했기 오케이 오케이 사랑에 기대 우와 이게 잘 알았어 자, 승민이! 나 사랑했기 때문에 올라가네. 하니껏 너무 많이 봤는데. 아, 보여주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너 가자. 빨리 가. 아이, 잠깐만! 잠깐만, 근데 내가 이거를 보자 했던 건 노래를 보자고 그런 게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데. 민호 형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케이, 가자 너. 너 가자. 우리 클레오파트라로 진사랑 마지막으로 한 명 뽑을래? 아, 그래? 자, 자. 그러면 이건 나도 공평하게 참가할게.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먼저, 너 먼저.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아이! 안녕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야 그냥 갈까? 너 할 수 있어 너가 제일 높아 야 너가 선고하면 승민이야 아 아 아 안녕 클레어 바투랑 새석에서 제일 큰 포테이트 침 똑같은 음 아니야? 나 같은 음이었는데 샵은 좀 됐어 와 안녕 클레어 바투랑 세상에서 제일 큰 포테이트 침 야 이현아 안녕 클레어 바투랑 세상에 있는 세상에 가는 포탈이 되참! 반경!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포탈이 되참! 반경! 반경!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반경! 세상에 있는 포탈이 되참! 세상에 있는 포탈이 되참! 야, 이거 왜 이래야 돼? 내가 어떻게 올라가? 너보다 좀 더 높게 가봐. 감독님 죄송합니다. 감독님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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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랩몬지로! 3절을 쫙! 랩몬지로 쫙! 와! 야, 됐어! 와! 자, 승리 씨의 도전! 아, 내가 갈게, 내가 갈게. 포기, 포기.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대전 대전 바바바라! 좋아! 우와! 이것까지! 다음막내! 다음막내! 노란색 누구예요? 같은! 노란색 누구야? 그릇! 헤이 생민! 헤이 마이 베이비! 와, 예나! 야! 그래! 헤이, 장비! 와 목 다 나가다 노란색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 혜진아 우리 노란색 맞지? 이거 지금 곤란한데? 지금 노란 나랑 한 침대 져야 되는 거야? 뜯어 야 뜯어 나 파란팀 누구냐? 파란팀이 야 너 샤워할 거냐? 해야지? 어 난 해야 되나? 어 그거 해 와 분위기 무서워 나 조심할 것 같아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녹화 되고 있는 거야? 어 껐다 켜까? 아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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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나와 아니 난 나 이상하게 다했어 잠깐만 이거 믿는 거야 난 알았어요? 나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무슨 일? 갈색이 여기야? 형 이 층 아니야? 홀로? 갈색이 여기 있는데? 갈색이 난데? 너 핑크색 너 핑크색 나 핑크색이었구나 수건 이거 쓰면 되는 거지? 아 맞아? 아니 이 수건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아시부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냈다 네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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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수건 스타일러 스타일러 스타일러? 응 저희의 제주사리 모습을 보시면 스테인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이번에 운전하는 모습도 아마 처음 봤을 테니 오 쟤네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군 오 하세요 스미까지 보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떠가 나와 아아 이승이 형만 기다려봐 아 사실 아까 뭐냐 그 하니랑 현진이가 방 색깔 바꿨을 때 조금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와 승민이 같이 잘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으흐흐흐흐 야 왜 이렇게 싫어해 이번에 이제 올 수 있다는 그 그 일자 메뉴 듣고 너무너무 이제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재미있게 잘 즐겨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람도 많이 쐬고 바다도 가고 엄청 좋았는데 빵 냄새가 안 오다 했어 너꺼야? 너꺼 똑같은 거야? 이제 저희는 바로 기절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낚시를 가야 해가지고 굿나잇 제주도 굿나잇 스트레이 키즈 굿나잇 스테이 굿나잇 이덕이 싫어 놔 여기 있습니다 안녕 그래 들어서 와서 자는 것보다 이런 건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냐? 그래 나는 어제 자진했다고 와 낚시다 안녕 바다 낚시다 오 야 근데 밑에 왜 이렇게 잘 보이냐 바닥이? 와 근데 진짜 맑다 이 흔들면 진짜 맑은 거야 근데 와 이러다 그냥 깨꼬닥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넌 진짜 그럼 코어 운동 해야 돼 코어랑 뭔 상관이야 너 임마 코어를 잘 잡고 있으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안 넘어져 너 코어 운동 해? 아니 미쳤잖아 그래 얘들아 열심히 찍고 나도 보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잇크 에이크 오 죄송하세요 제가 이쪽에 있을게요 야 이게 멀미가 멀미가 나는구나 어? 내 말 듣고 놓치면 안 돼? 잠깐만 옥돔 잡고 싶다 옥돔 이거 좀 잡아 못 잡아 없을걸? 나 물고기 잘 몰라 자 슬슬 낚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낚시때문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닿았을 때 두 바퀴 정도만 이렇게 있어요 버스 입주로 오잖아요 아까 입주로 왔죠? 툭툭 거리죠? 이거 누르지 마시고 감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 나 잡았네 우와 진짜 잡았네 넌 뭐니? 뭐예요 저거? 저거는 저희도 말로 어랭이 어랭이에요? 아 어른이죠 개념은 그 정도면 그래요? 애기같이 생겼네 이거 너 느껴지니 손맛이? 나는 미끼도 크니까 큰 놈이 오겠지? 야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야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야 맛있는 거 먹자 밥 먹자 뭐야 야 빨리 잡혀 야 빨리 잡혀 오 와 쥐치 우와 야 쥐치 다 맞다 너구나 쥐치가 야 쥐치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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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팔딱팔딱 해 야 엄청 크다 생선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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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뭐야 너 쥐치는 뭘로 먹어요 사장님? 쥐치는 해 조림 제일 유명한 게 쥐치조림이죠 손맛이 어떠냐 재밌네 낚시 뭔가 왔는데 으아 뭐 천천히 천천히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쥐치다 들으세요 쭉 그렇죠 쥐치 맛있겠다 한 마리씩만 되잖아 아니 비키 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도와주세요 얘들아 맛있다 이거 꼬리 꼬리 크릴 새우요 고등화를 오케이 낚시는 기다림의 위하기라 그랬어 야 모닝 커피 마실 사람 야 커피 안 마셔 커피 한 잔 해요 다들 잠은 잘 잤어? 아니 니가 팔베개 안 해줘서 잠 못 잤어 잘 자던데 형 그래? 네 니가 내 입 안에서 근데 다 뺏어갔더라 내 입 안에서 형 다 뺏어갔어 그래 방금 둘이 다 진짜 좋잖아 열심히 먹겠습니다 이번엔 하나 물자 얘들아 먹어라 걱정 야 난 언제부턴가 먹고 도망간다 어? 뭐야 뭐야 나도 그냥 보는구나 드디어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참돔 나 오늘 참돔 야 도물 잡았네 너 대단하다 니가 제일 좋은 놈이에요? 야 그거 비싸 인마 참돔 잡았습니다 이게 오늘 대상어 와 오늘의 대상 보여줘야지 오늘 참돔 오늘의 대상 응? 입에 딱 걸렸네 바늘이 왕생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아 진짜? 제가 던져요? 잘 가라 잘 가라고 친구들 좀 하고 바로 내려가 야 나 이제 감 잡았다 이제 죽었다 자 이현아 이걸 씻어줘 아 키친타월 없냐? 키친타월 찾아볼게 형 내가 할 건 뭐야 형 내가 할 건 뭐야 형 내가 할 건 뭐야 너 어 어 푸시업 이거 끝날 때까지 쉬지 말고 푸시업하고 있어 없어? 없는 거 같은데? 잠깐만 난 됐어 키친타월 없어 아 뭐야 아 진짜 아침에 우리 제정신 아닌가 봐 우리 딱 잡고 있는 게 매졌는데 자 찌개에 들어가는 건 큼지막하게 썰어야 돼 인정? 인정 아 얘 못 날아 왜? 우리 지금 산이어서 더 높이 못 올라가 왜 산이라서 못 올라가요? 산이 높잖아 그래서 그래서 걔도 고소공폭증 있다는 거지 드론 잡았어요 또 친구? 아니요 저 세움을 먹고 도망쳤어요 얘들 나도 이제 얘들이 좀 현명해졌나 봐 먹고 도망가네 와 두 다 먹었네 이미 다 먹었나? 고기들이 이제 다 알고 도망가고 도망간 거 같기도 하고 다 먹은 거 같다 그런 거 없다 입술이 정확하게 꼬리만 남겨놓고 먹은 거 먹고 도망간 거 봐라 어? 오 야 안녕 왔다 또 나왔네 가만히 있어 아 이제 한지성 아 근데 얘 되게 느낌 좋다 저 지금 못 잡은 지 꽤 됐어요 어허 남들은 돔도 잡고 쥐치도 잡는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 오 두 마리 야 한 번에 두 마리 잡았어 야 선수야 야 야 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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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세이 하이 두 카메라 너도 진짜 예민한 거 같다 야 오 저 새우 잡았어요 새우? 아 놀래요 미끼 바늘에 제가 걸렸는데요 아 나 걸렸어 나 잡혔어 커피 이거 잘 모르거든 먹고 싶으면 골라 괜찮아 보이는 거 나 커피 한 번 마셔볼래 보라색 마셔봐 이거 이거 뭐 맛이야?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모닝 커피 달겠지? 아니 아니 여기 설탕 있나? 아니 없어 물 물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아 이거 절대 안 마셔 오 절대 안 마셔 나님 나 잠을 못 잤나 봐요 어? 야 오늘요? 너무 졸리다 저희 쇼파에 누워 병은 지금 매운탕 을 만들고 있지 다음 가서 뭘 어떻게 써야 되지? 야 할지 몰라요 다음이 이현이 커피 맛이 좋다 거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커피 정말 좋다 집에서 어디서 들어봤죠? 커피 맛이 좋아 커피 맛이 좋아 아 아 릭스 피곤해 정말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제서 왜 그래 왜 그래 커피를 마셨는데 어우 너무 없어 고기 뭐 먹고 싶어 얘기해 고기 뭐 먹고 싶어 얘기해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 자 수고 야 태살 태실 한 번 더 넣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하고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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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봐봐 이게 나 멋이여? 우와 야호 생선 잡았어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재밌어. 근데 내려오니까 육지 멀미가... 육지에서 멀미가나? 아 육지 멀미 말고 바다 멀미가. 혜연아 먼저 하자. 도와줄 수가 없죠 이거. 와가미를 따고 키를 빼고 끝까지.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 아야지? 네. 가운데 뼈를 제거해주세요. 진짜 리얼리티네.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처음이야. 이 친구도 정말 어쩌다 나 같은 거에 처음 희생양이 돼가지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거야? 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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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나리마저 아래로 보는 것처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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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방금 좀 깔끔했다. 오 깔끔한데? 그래. 이야. 아 이거 맛있겠다. 다행히. 내가 정성스럽게 썰고 싶은데. 집중력이 다하기 전에 빨리 썰어야겠어. 그 나의 정성스럽게 썰고. 네. 갑자기 그 삐빗빗빗. 한 시간 뒤 지구 동말. 내가 이 정목이 제일 너무해. 나 잠은 잘 잤나. 재미있겠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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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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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쳐버려야겠네 이거. 나한테 윙크 한 번만 해줘.